기적 백 이게 기적이지 빨간만 나오면 머리 터지는 거 아닐까? 신성? 가비 아 파리 꺼져 아니? 뭔게 꿀 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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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왕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만나면 터질 수 있는 거 아니... 아니... 인가 아닌말구 병폭어포 나오면 질 수가 없겠는데 괘씸 몽디 몽디 어 이제 병 속에 폭풍만 나오면 힘 Fitness 힘 힘 힘 힘 힘 힘 힘 힘 졸렸으니까 힘 힘 힘 화가 잔뜩 난 빨간 맛 저국 아 근데 이거 저주 지워야되나 두부인형 먹으면 진짜 유물 쓸데없다 쓸데없지만 얼눈으로 기적 어딨는지 보게 알굴 기적 파괴 기적 병어포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병어포 와 바리차몽 아이 대검 그만나와 지금 심장 가도 이기지 않을까 아닌가 백배빵이야 부적저열 아직 시간포식사 남아있나 무감타 무감타 무감타에 어포 넣어야 된 발팽임 있습니까 어포가 게 좋다 진짜 심장도 좁힐 것 같다 달팽임 달팽이가 심장 보다 힘들 것 같은 요런식으로 말릴 수 있긴 해 근데 그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 정도로 재수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병 속에 폭풍 뜨면 변수 많이 없어지는데 아파요 그만 나와 일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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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네코 위험요소였는데 바로 타락 나와서 살았네 여기서 솔직히 타락 안 나왔으면 힘들었을텐데 2코 기적 3코 기적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넘이야 이상필 4코 기적 서란이랑 기적이랑 뭐가 다른 거야 mom 1코 stats 1코 기적 1코 기적 1코 기적 내련의 축복도 괜찮을지도 센터그래프 징 징 징 징 징 징 징 뚱땡이 아아 아아 생성되면서 뽀식은 안 나와요 근데 얼굴은 나온 가방 잘 나왔듯 가방 잘 나왔듯 불뽀치 아 불 뿜을 수나 있냐 너는 개시개 어 없어 어 없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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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위장숫돌이네 딱 재미로 위장 강호하자 아니 아니 기저귀 100장인데 이씨 버튼한게 강호되네 대충 1% 그 아니다 두 장이니까 1% 보단 높겠다 미라클 미러? 미러2 어리에크스 아냐 이 리 가세스 몇일까? 음 강화기저이다 갑자기 커피 마시고싶네 소식 소식 진짜 필요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호식각을 한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알팽이의 가능성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거 온다 달팽이도 이기지 않을까 근데 뭐 가지가 한번 삐져가지고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모르겠다 내 포인트 아니면 역배 들어가고 있어 야 수의심장 아니 물음표에서 튀어나오지 좀 잠시만하십쇼 딱밤 때리고싶네 아이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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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 오 개꿀 무 감 무 오오 아니 킬킬킬 히피피피 아니 왜 똑같은 카드가 안나오지? 버근다? 똑같은거 세개 뽑았으니까 황금카드 줘야지 이런거 보면은 배팅할만하지 않음? 에.. 내 포인트 아님 연소? 그러네 악형 악형 더 좋긴한데 악형보다 무감각이 무감각님 정말로 bank 보고싶습니다 엇 어서와요 아니 근데 복제판 말고 정식 버전 드렸습니다 이제 안 드려도 되죠? 아 소돌말이 없네 바로 고려볼 수 있는데 아니 잠깐만 억다 하지마시죠 아 참 와 올곤카 나오는거 봐 징그럽다 연막탄 들고 가자 억가당 할 수 있으니까 연막탄 들고 가자 연막탄 들고 가자 64딜 아 아 행복 아 내 깐깐털 보통 고통은 지워야겠다 졸린다 마리타라 각형 다 나오네 독보라서 역배 멸망한거 아닐까 이제 오 보통 겁나 깔끔하게 뺐다 예골 예골 오바 아 적응이야 호호 뭐 이딴거만 나와 오박치 플러스 1 아 아 질순 아 자속성 그만 나와 역배 희망이 없는거 같은데 신선 개꿀 와우 와우 그러니까 이 게임 장르가 핵앤 슬래시 맞죠 아 아 저거 할걸 1번 할걸 벌리서 서대한 민달팽이가 울고짖네 소리를 들었다 의심 처음 뽑은거 같애 처음부터 도두덱하는 적수가 아니었다 달팽이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백파워보면은 달팽이라고 뭐 뾰족한수가 있을거야 앗 안돼 그걸 죽이네 아 근데 달팽이보다 까까가 더 세진 않겠지 아 근데 달팽이보다 까까가 더 세진 않겠지 컷이 대팽이보다 대팽이보다 멍하이 예 알팽이보다 어디가 없으면 도둬으로 저번에 발견 방안 광폭화 쓸걸 너무 쉬웠는데 심장은 고정댐 들어 옴 심장 솔직히 가능성 있다 아 근데 독고에 독고면 독고면 심장이 독고는 빼지 않을까 아님 말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엘들링 강점기라고 볼 게 없으면 엘들링을 보면 됩니다. 이해할 수 없으면 즐겨라. 기사 회생. 시합. 어, 뽀떴네. 근데 결국에 방어도 못 올리면...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. 아, 미친. 왜 이렇게 흘려보네.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... 눈물만이 아니다. 봐봐. 뒤 저거밖에 못 깎았잖아. 그래도 이러다가 무감각 뜨고 이기겠지. 저기서 오고... 아... 다시 치고.... 나 밀어낼트 해달라고. 그리고... оты... 이거 정신을 아가게 돼. 너는 던져야 해? 네, 아니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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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. 귀잇 아이였다 아이였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니까 바로 빛말 오네 역배 멸망 기적 보존이었지 기적으로 잡자 신성 데미지 들어간다 기적 킬 쉽게 이겼다 진짜 미라클 덱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수집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4000점이 안넘어 바닐라 4000점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?